천도제의 비밀 인간은 영혼백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옷인 인간의 몸을 입고 삶을 살아갑니다. 영은 언제나 대우주의 전체의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과 백은 자신의 죽음을 정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혼에너지는 감정상의 극도의 공포감이나 원안이나 분노 억울함과 모욕과 수치감 등으로 죽게 될 경우 진동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는 영계에서 다음 윤회를 시작할 때까지 충분한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영계에서 정화의 과정을 거친 혼에너지가 충분하게 정화되지 못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이 정화되지 못한 혼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의식과 감정은 영에너지에서 나오는 영의식보다는 혼에너지에서 나오는 혼의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원안과 분노와 증오로 인하여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는 영계에서 특수한 에너지장에 갇히게 됩니다. 혼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한 에너지장을 영계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인류의 의식 수준에서 천당과 지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한 하늘의 특수한 에너지장을 말합니다. 특수한 에너지장에 갇힌 혼에너지의 일부를 혼의식이 만든 상염체라고 합니다. 혼의식이 만든 상염체 에너지는 영계에서 스스로 천당과 지옥을 창조합니다. 혼의식이 만든 상염체 에너지에 의해 부정적인 홀로그램의 매트릭스가 생성됩니다. 홀로그램의 매트릭스에는 죽음을 맞이할 그 당시의 배경으로 죽음을 맞이할 그 시간과 공간이 상염체에 의해 창조됩니다. 이렇게 혼에너지 중 심각하게 진동수가 떨어진 일부는 특수한 에너지장 속에서 집중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혼의식의 집착과 욕망이 창조한 공간이 바로 천당과 지옥이며 진동수가 떨어진 혼의식은 상염체가 만든 홀로그램의 매트릭스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진동수가 떨어진 만큼 혼에너지는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3차원 아바타의 혼의식과 감정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염체들은 자신이 죽은 물리적 장소에 있는 영계 담당자 그룹에 의해 혼의식의 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계의 특수한 차원감 공간에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혼의식이 만든 상염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염체가 만든 참혹하고 암담한 지옥과 아름다운 천당들이 사연들만큼 다양하게 홀로그램으로 매트릭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상염체로 남아있는 혼에너지는 인간의 현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매트릭스 속에 갇혀 있는 혼의식은 윤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바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염체 에너지가 지속되는 시간은 짧게는 천년에서 길게는 삼천년 정도 지속됩니다. 상염체가 생긴 기간이 최근일수록 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상염체가 내보내는 부정성은 강력하게 자신의 아바타에게 감정체의 교란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삶의 전반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상염체가 만든 천당과 지옥은 혼의식과 감정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간의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상염체의 매트릭스에 갇힌 혼의식은 잠재의식에 깊이 침투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의식이 혼의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창조할 수 없게 만들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만들며 내 안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스스로에 의해 컨트롤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나 감정체의 교란이 발생합니다. 폭발적 분노와 우울증과 조울증 성격장애나 정서장애가 나타나며 게으름과 무기력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혼에너지가 만든 상염체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망자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구술하고 사십구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문화적 관습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천도제나 구술통한 연계로의 접속은 제한된 소수의 역할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습니다. 연계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상염체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염체들을 정화할 수 있는 우주적 신분을 가진 역할자들에 의해서만 연계에 설치되어 있는 상염체들의 매트릭스인 천당과 지옥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상염체들을 정화할 수 있는 우주적 신분을 가진 역할자들에 의해서만 혼의식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연계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 중에는 우주적 신분이 높은 무속인들은 가능합니다. 무속인들에게 연계에 있는 천당과 지옥의 상염체들과의 면담은 허락되어 있어서 그들의 원통한 사연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망자들이 사연을 들을 수 있는 권한과 망자들이 상염체 에너지장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대사로 칭송받는 고승들에 의해 연계로의 방문이 허용되었습니다. 고승들에게도 상염체를 해소하고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계를 방문한 이들에 의해 상염체가 만든 천당과 지옥의 홀로그램 속에서 특수한 에너지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망자들을 위해 도입된 제사와 축원의식이 천도제의 기원입니다. 연계를 방문했던 이들은 우주의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계를 방문했던 이들이 본 것은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이며 오염된 혼에너지를 따로 떼내어 특수한 에너지장 속에서 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천도제는 3차원적 제사나 구수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도제는 카르마의 해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천도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도제는 경문이나 독경을 통해 제사의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의 천도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천도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혼의식이 만든 상념체 역시 윤회 시스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천도제를 할 수 있는 사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5차원 연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5차원 연계에 있는 진동수가 떨어진 혼에너지들의 정화되고 있는 상념체들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념체들이 정화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넷째, 상념체의 에너지는 망자가 남긴 카르마 에너지입니다. 상념체를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카르마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높은 우주적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하늘의 윤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하늘의 카르마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주적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천도제는 이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천도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천도제를 통해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천도제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정성으로 내가 만든 상념체들을 내가 만든 카르마를 누군가가 대신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당신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도력과 법력이 있는 스님과 소문난 무속인의 기도로 망자가 만든 상념체와 카르마 에너지를 진짜로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인과의 법칙을 무속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도제와 종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천도제를 통해 망자가 만든 상념체 에너지들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도제를 지낸다고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정한 천도제와 진정한 해원상생은 하늘에 의해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삶을 통해 카르마와 유내의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상승 과정에서 지구 행성의 물질문명의 종결을 앞두고 지구 행성의 영단의 폐쇄를 앞두고 혼의식의 정화와 상념체 정화를 하기 위해 지금 수많은 인류들이 지구 행성의 문명이 종결되기 전 지구 행성은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분열과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행성의 영단의 폐쇄를 앞두고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천도제란 자신의 카르마가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카르마가 해소되는 과정이 지구 행성의 차원상승 과정에서 인류의 죽음의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 카르마가 많이 해소된 사람은 고통 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쉽게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카르마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해소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천도제를 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한 무수기니 진짜로 천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름난 스님이 망자의 상념체와 망자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타인의 기도와 정성으로 망자가 남긴 상념체를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도제는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을 모르는 인류의 의식 수준이 만들어낸 젤의 의식입니다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 제사를 통해 편안해지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천도제는 겉으로는 망자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망자를 떠나보내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기능이 더 많습니다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 우데카 팀장이 기록을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2015년 9월 7일 우데카 이 글은 빛의 생명나무에서 출간한 의식 상승 시리즈 3권 셀프티칭에 수록된 글입니다 이 글은 셀프티칭 계정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정된 글을 유튜브로 만든 것입니다